벤자민 러쉬가 태어났죠. 1745년에 한 농장에서 필라델피아 근처에서 He earned, earned 하면 획득하다, 노력해서 얻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획득했습니다. 그의 버첼러니까 학사학위를 획득했습니다. 버첼러스 디그리 하면 학사학위를 뜻합니다. 학위를 친하다고 뜰 때 earned his 버첼러스 디그리 이런 표현 같은 거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60년도에 프롬드 유니버시티 오브 뉴저지 대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returned 돌아갔죠. 필라델피아로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메디슨, 의학을 1761년부터 1766까지 그리고 나서 또 moved abroad니까 이주했어요. 해외로 그리고 earned 또 획득했습니다. 디그리 오브 메디슨, 의학학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프롬드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그, 에딘버그 대학에서 in June 1768, 6월 1768년도에 여기는 이제 쭉 했던 행적들이 시간순으로 이렇게 흘러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쉽죠. 기억할 만한 게 earned 다음에 디그리 학위 딸 딸 때 쓰는 표현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또 earned 디그리 나왔죠. 그 나머지 내용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편안하게 리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과서보다 더 쉬운 것 같아? 이제 he returned, 그는 돌아왔습니다. once again, 한 번 더 또 필라델피아로 1769년에 그리고 started private practice 시작을 했죠. private이니까 이제 개인적인 practice,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면 죽음이죠. 개인적인 개업의사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립의사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동시에 월스 서빙, 또 복무했습니다. as the professor of chemistry 화학과 교수로서 at the college of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서 while ing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와 동시에 뭐뭐 하면서 이런 뜻이죠. 이와 동시에 뭐뭐도 복무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의사 활동도 하고 돈 버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교수 활동도 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교수도 하고 개업의도 했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his commentary commentary 하면 논평입니다. 그의 논평은 about the emerging crisis emerging crisis 그러니까 이제 그 부상하고 있는 당시에 부상하고 있던 위기에 대한 논평은 그 위기가 어디에서 발생된 겁니까? between the colonies 그러니까 콜로니 식민지하고 영국인들 간에 이것은 brought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를 갔다가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를 데려가가지고 into association 연관되게 했던 것입니다. with man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과 서치해서 예를 들면 존 아담스 토마스 제퍼슨 선생님이 이제 직역을 했는데 조금 부드럽게 좀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brou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brought 하면 이제 가져오다인데 she bring a to b 하면 a into b 하면 c 때문에 a가 b한 상태로 들어가다 하면 돼요. 다시 한번 she bring a into b 하면 c 때문에 a가 b한 상태에 들어가다 이렇게 리딩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association 하면 교류활동 사교활동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다. 연관되게 되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가 했던 논평 때문에 그는 교류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존 아담스나 토마스 제퍼슨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When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 broke out broken out 그러니까 이제 브로크아웃이겠죠? 이제 브로크니 나오면 되겠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브로크 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The American Revolutionary War가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독립전쟁이 발발했죠. 1775년에 이때 러쉬는 조인드 해가지고 합류했습니다. The Continent Army 그러니까 대륙이죠. 북미 대륙 국군에 함이 군대 대륙군에 이제 조인드니까 합류했고요. As a surgeon and position 외과의사이자 내과의사로서 이때 이제 주목할 게 어가 하나가 밖에 안 붙어 있잖아요. 동일인을 가리킵니다. 외과의사이자 내과의사로서 설명하는 게 좀 빠르죠. 왜냐하면 내용이 좀 쉽다 보니까 빨리빨리 해놔야지 나중에 복습할 때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In June 인춘이니까 6월자 그 1776년에 He was appointed 그는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To Second 그러니까 두 번째 두 번째 대륙의회에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Unlike Dickens Dickens과는 다르게 When the time came 때가 됐을 때 때가 왔을 때 He chose 그는 선택해서 To sign the declaration 선언서 독립선언서겠죠. 선언서에 서명을 했던 것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여기도 뭐 그다지 어렵진 않고 내용이 그냥 술술술 흘러갑니다. 아주 깔끔했습니다. 깔끔했죠? 해석 밑에다 잘 적어놔 자세히 전달하고